기상캐스터 배혜지 검찰은 처음으로 구속된 임모경정, 자신의 승진창탁과 함께 윗선에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직 경찰관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경정이 광주지역 전직 경찰관 김 모 씨에게 3천만 원을 줬고, 이 돈이 제3자를 통해 또 다른 전직 경찰관인 임 모 씨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사건 브로커인 성모 씨도 개입해서 돈이 인사권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도 전직 경찰관을 통해 승진창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브로커 성 씨가 개입한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수사 비리에도 전직 경찰관이 연루돼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전 경무관 장 모 씨가 4천만 원을 받고 사기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브로커 비리에 연루된 전직 경찰관들은 최소 3명, 현직 경찰관을 포함해 경찰 관계자 10여 명이 수사 편의 제공이나 인사 청탁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성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연루된 경찰관들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최근 자치단체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건데, 정작 채용시험장에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제보가 KBS에 접수됐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급 시각장애인인 20대 김 모 씨. 바로 눈앞에 큰 글씨나 사물을 알아볼 수 있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던 중, 구청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시험 당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와 의자의 거리가 멀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어려웠던 겁니다. 결국 김 씨는 반쯤 일어선 채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냥 시험을 봐야 한다. 저는 되게 보기 불편한 그 상황에서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결국 원하는 부서에 배치받지 못한 김 씨. 김 씨는 장애인 일자리마저도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공정한 평가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좀 더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불안함 없이 걱정 속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실력을 그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으면... 구청은 고정식인 모니터 위치를 일부 조정하는 등 충분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할 때 근무 환경은 물론 시험 과정에서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맞게 그 장애인의 장애의 정도에 맞게끔 편의시설, 편의 물품 이런 걸 제공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비장애인 눈으로 박아서 아 이건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서구청을 상대로 진정을 접수했고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남도학숙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해임 처분한 것과 관련해 여성단체와 정치권이 징계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여성민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12월 28일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해임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남도학숙이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도 성명서를 내고 인재 양성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목포시가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기증한 나전 7기 작품을 기반으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타당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철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려한 불꽃놀이를 연상시키는 나전 건치로, 얼핏 보면 도자기처럼 보이지만 삼배와 오칠로 형태를 잡고 자괴로 문양을 넣는 건칠 기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오칠 바탕에 오색의 자괴로 섬세하게 표현한 또 다른 작품들에서는 장인의 노고가 느껴집니다. 옷걸이장이나 소반 등 전통적인 작품은 물론 오칠 회화 같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많이 잊혀져버렸잖아요. 그게 너무 아쉽고 소중하고 자세히 보면 볼수록 예쁘고 귀한 것들인데 우리 생활에서 같이 하지는 못할 방정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기증한 290여 작품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목포시는 전체 기증품을 한 곳에서 관람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낮은 7기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규모는 3,300여 제곱미터로 조선내와 앳목포공장터 등 4군데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에는 10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돼 국비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박물관 설립타당성 평가가 있습니다. 그 설립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없게끔. 목포시는 이달 안에 박물관 설립타당성 평가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가 박물관 건립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초룡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전시회 CES2024의 광주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현지 시각으로 12일까지 열리는 CES2024의 광주공동관과 통합한국관내 광주관 등 13개 기업이 활동하는 2개 전시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도 CES에서 240억 원 규모의 전남지역 농산물 가공 수출 투자 협약을 했고, 전남지역 업체도 미국이나 캐나다 기업 등과 잇따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한파득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제공한 2024년 1월 2주차 양동시장 주요 농산물 가격을 보면 쌀과 양배추, 호박과 대파 등 15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대파는 1kg에 5,330원으로 지난해보다 97.4% 올랐고, 딸기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25% 올랐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그제 위원회를 열고 군경에 의한 영암과 해남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 기록과 진술 조사를 진행한 결과 1949년부터 1951년 사이 영암군 주민 21명과 해남군 주민 14명이 좌익활동과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희생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 규명은 영암이 121건, 해남이 76건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시 서구가 관내 학교들과 협약을 맺고 103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유 주차 공간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서구는 광주서구교육지원청과 상무초, 운니초와 유촌초, 서석중 등과 학교 공유 주차장 협약을 체결하고 103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학교 공유 주차장은 사전에 신청한 인근 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평일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대부분 영하권 보이고 있는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8도, 화순과 영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미세먼지가 그대로 남아 현재도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가리키고 있는데요. 밤에 추가로 더 유입이 되겠고요. 전남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아 춥습니다. 낮 기온은 나주 8도, 영광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8도, 광양 10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8도, 진도와 완도 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8도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미터로 다소 높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겠고요. 일요일 오후에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1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